아오 유튜브 구독 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신나게 한번 방송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씩 오늘의 컨텐츠는 빵을 가지고 튀어라 자 여러분들 지난번에 저희가 양띠님과 콜라보해서 저희가 빵티를 보여드렸었죠 바로 그 맵에서 오늘 저희 늪지대즈끼리 빵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상점 좀 가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조금 변경됐어요 맵도 좁아졌구요 일단 맵도 좁아졌고 상점의 가격표도 좀 달라졌습니다 해파이토스랑 디오니토스밖에 없구요 자 흡혈범이 그래도 있네요 자 위에 상자에는 여러분 이렇게 자기들의 빵상자가 있다는 사실 빵을 가지고 튀어나오는 여러분들 제한시간 동안 빵을 모아서 저 빵집에 가장 많이 빵을 넣는 사람이 우승하게 됩니다 자 과연 오늘 빵집의 우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내가 내가 이기겠네 니가 이겨? 자 오늘 빵집 빵집 40분 동안 열려있습니다 오늘 빠르게 빠르게 하셔야 돼요 오케이 와우 빵집 40분 야생이 40분 동안이야 야생이 40분 동안이구요 그리고 15분 동안 빵집이 열립니다 오케이 아시겠죠?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인사부터 해볼까요? 우리 버스 안녕 안녕 저 지금 와우 우리 버스 안녕 아하 알겠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난 오늘 빵만 만들거야 아 반갑습니다 빵만 만드는 핑맨이 과연 그 빵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줄지 저한테 줄지 본인이 쓸지 진짜? 갑자기 팀이 됐네 자 게리 안녕 저 목 좀 풀께요 어깨 아 귀아빠 이씨 어디서 어디서 아 칠판 칠판 웃는 소리 너 때문에 시청자 안하자 안녕 안녕 자 반갑습니다 게리 중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자형 탈모 중렘이라고 합니다 중렘이 반갑습니다 아 유일자형 탈모 자 머리 굉장히 깔쌈한데요 와우 자 너블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거님이랑 팀을 하는 핑맨님이랑 팀을 하는 너블리입니다 오 내 팀이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많아 자 만드니 안녕 난 오늘 안 만든다 빵을 난 오늘 안 만든다 빵을 더러운 녀석 더러운 녀석 빵을 안 만들고 사람들을 괴롭히겠대 사람들 뺏겼대 자 스윙이 안녕 뿅냥농농농 뿅냥농농농 뿅깍뿅뿅 뿅깍뿅 뿅깍뿅뿅 빵순잉이에요 빵순잉 네 순잉님 반갑습니다 리타님 안녕하세요 아이언 소드 배터리에서 소드마스터를 가고 있는데 시선을 꾸여운 리타 얘기해주세요 오오오 오늘 왜이렇게 텐션이 좋아요 리타님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능력을 뽑을건데요 네 능력을 뽑아서 더욱더 재미나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너권 같은건 없나요? 매너권? 하나씩 하나씩 있어 오늘 멋사매너권 오케잉 알겠습니다 야 우선 난 반대 나는 나는 뭐 아직 나오지 않았잖아 나는 반반 헐 헐클 양양 반 후라이드 반 양반 후라이드 반 양반 후반 양반 후반 양반 후반 자 과연 뭐 올렸지 제발 좋은거 야 거짓말 치지마 양념 안먹잖아 온다 맵다고 매워 진진진진 하하하하 진진진 잠깐만 오오오 미안 벗어요 미안 오오 찬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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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잠시만, 나 능력 사귄는데? 좋아! 가자! 찬성! 자, 다들 찬성 반대 써주세요 찬성 5명 입니다! 자, 찬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자, 이대로 하도록 할게요 예에에에에에이 찬성이 아니라 하늘나라겠지? 넌 죽었다 와 진짜 죽었다 지옥을 경호하게 될꺼니 나 무릎냈다 잠깐만 혹시 오늘 그 익스플로전이 있습니까? 익스플로전이요? 저 진짜 안다 어? 악어님인거 같은데? 익스플로전이요? 악어님이다 지옥을 맛보게 될꺼니 나의 죽이는 자 지옥을 맛보게 될꺼니 진짜인가 봐 어떤게 너희들의 원피스는 모두 터칠 것이고 너희들의 방은 모두 터질 것이라 아이 난 물운동이라고아 흐흐흐흐흫 하아 오 뭐야 주먹 떼내지마 주먹 왜이렇게 쎄 어 나 게임머드였네 키미마루 키미마루 아 뼈였구만 나이 죽여주세요 오 뭐야 랩 아 아고님이 익스플로저이면 우린 팀으로 할 수 없어 야 여기 왜 왜 여기 방어 지역이냐 키미마루가 존재한다 아싸 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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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익스플로저 했는데 폭발보호다 야 폭발보호가 야 여기만 아까 거기만 폭발보호 아니었어? 여기 한번 터져보자 중력아 나 때려봐 아 제발 진짜 진짜 중력아 리얼 리얼 익스플로저 이었어? 넌 쓰레기야 중력아 넌 쓰레기야 나는 쓰레기다 해봐 아니야 아까 그쪽만 폭발보호야 넌 쓰레기다 야 이거 뭣살이야 키미마루 들었는데 이거 터졌다 나무가 술술 나무가 술술 우리 둘이 힘을 할지 엄청난 일이 일어날거야 하하하하하하 아 언니 저거 빵찜 안 떴다고 하십니까? 야 저기로 가자 저기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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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 너블이가 지금 이쪽으로 오는데? 아악! 뭔 소리야 방금 못사자 죽었는데 팀팀팀팀팀팀팀 못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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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못써! 제목하셨습니다 야 게임 터졌다 야 야 저거 키미마루다 야 키미마루 키미마루였어 야 저거 안좋다 중명이는 강태공이야 그와중에 아악! 그만 죽여! 하하하하하하 만두야 팀하자 만두야 팀하자 야 중명아 나랑 팀하자 컴온컴온 에잇 아깐커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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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케 아 우리 잠깐만 못사와봅니다 이걸로 못사왔냐고? 아 무슨 니까집이사 나 지금 여기 빵빵빵빵 털고 있어 저거 아잇 야 저거 내가 익스플로전이라 돌을 쉽게 얻어가지고 바로 빵집 다 털수 있어 야 미쳤어 이거 양옆에 그냥 계속 다 터뜨리래요 저희 작업해서 동그랗게 그니까 원홀을 만드는거죠 오 그러니까 오케 아 어디입니까 빵집입니까? 어 나 나 나 빵빵 위에 털고 있어 아 위에 오케오케 야 이거 어마어마한데? 없을까요? 그럼 나도 저기로 털어야해 저 Cab 반드시 빵집 털게 이거 바로 야 여기다 씨앗심ắn가가지고 이따가 또 취약하까? 어 저기를 그냥 빵집으로 시들어 그 hunters 오오오오오오 어디있지 좀 비쫄는데 블록이 demasiado 많기 때문에 아냐 뭐야 이거 위에 깡치 3개네요 3개 우리 3개 다 털자 저 나무 개맞은 원피스 바로 만들자 오케이 오케이 원피스 바로 만들어야겠다 위에 만들어도 되지 않아요? 아니 근데 원피스가 필요해요 저희가 원피스가 필요한 생명체인가요? 이거 원피스 만들어서 빵을 숙려놔야지 일단 초반에 너 내 동료가 되라 이미 팀이 있어요 하하하하하하 약한 사람 안봤습니다 약하다뇨 아버님 저 루피라고요 루피요? 에이 윤도야 저는 쓸만합니다 강태공보다 더 쓸만한다고요 아버님 바다로 떠나세요 하하하하하하 이거 너무해 아니 루피는 누가 쓰느냐에 따라 다르지 에이 그래 수인이 와 갔네 나갔어요 제가 볼 때 잠깐만 이거 빨리 아이템 좀 만들어 놔야겠다 잠깐만 빵 개맞은데요 여기 야 잠깐만 나 미쳤는데 이거 다 먹으면 빵 개맞은거 같은데 진짜 잠시만 어? 너 위에서 지금 하고 있어? 에이 저 뭐 다 먹고있음 다 먹고있음 다 먹고있음 오케이 빵이 야 야 야 두세트씩 나오네 이거 레알? 아버님 저 세세트 넘었는데요 빵이? 아 빵은 아님 빵은 아님 빵은 아님 밀만 2쯤 3세트 어 밀이 총 6세트 나오는거구만 따라라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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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있다 야 만드기 만드기 나 만드기 도와줘 아 근데 어디있는데요 저 빵 끼고 있는데요 야 여기 여기에 마이너스 200에 마이너스 1인데 만드기가 날 쳐다보고 있어 만드기는 착한 아이라 먼저 공격을 하지 않아요 아니 제가 오늘 공격할거야 만드기 통합에 들어오잖아요 저 녀석이 날 노리고 있어 만드가 너 그러지마 죽여줘 만드가 너 마이크 꺼져있어 죽여줘 정말 아프네요 빵이 많아보이십니다만 만드가 마이크 마이크 하고 해서 죽이고 어? 좀 너보다 약해보인다고 해서 죽이고 그러면 아니야 나보다 쎄 그것도 맞긴 해 저 사람이 익스플로저냐고 나보다 쎄 잠깐만 아월이 마이너스 200이요? 아아 만드가 너 잠깐만 내껄렸어 마이너스 200? 마이너스 200? 오 날아 나가들이 날아 오 오 반갑습니다 오 오 잠깐만 아거니 발견했다 아거니 아뇨 오 여기 여기로 들어와 여기 안전지역이야 야 우리 일단 아이템좀 맞히자 풀템좀 오케이 그 좋은생각이야 아 디오니소스 하나 맞춰주고 아니 거기서 죽이면 안됩니까? 어 누굴 죽여 여기서 누굴 죽이게 만드가 네 하하 이 자식 너 능력이 뭐니? 저요? 구데기요 하지만 저는 빵집을 없앨수 있어요 어허 빵집을 없앨? 빵집은 보호가 되있는데? 수 틀리면 없애버리게요 빵집 못써가 수점에서 사람 죽이려고 그런거같이 생각할게요 저 자식 포세이론 같은거인거 같습니다 아버님 응 개쩐다 빵집을 통째로 야야야야 못써 이거 못써 조심해 뭘 봐 야 너 여기 빨리 디오무소스 알아 꺼져 이거 이거를 죽어 꺼져 죽어라 죽어 오케이 오토마우스 켰습니다 만드가 나만 바로 죽습니다 응 안나가 둘이 왜 싸우고 있어 안나간데 너 안나간지 모르고 난 죽는게 더 싫거든 나가면 계속 죽일거야 얘는 너 끝난다 난 너만 볼거다 게임 내내 나도 안나갈거야 난 여기 살거거든 오우우 저거 가지고싶어 아우 지금 때려 때리지마 때리는거 아니에요 때리지마 어이 간빡 깨졌다 야 간빡 깨졌으면 돼요 야 너 간빡 사자마자 깨졌냐 아니 간빡 사자마자 못살았겠어요 지금 사고 빨리 도망쳤어야죠 아니 못써야 예 하하 난 그 굉장히 좋지 못하 아 하지마 하지마 어허 안돼 만드기 일로와 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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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형님 너의 인성을 요구는 굳이 다 보여줄 필요가 없어 알지 여기 맛있는거 만들어 여기 밀 맛있는거 밀 두개나 있지요 밀 두개지요 밀 두개지요 밀 두개지요 밀 두개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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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밀 두개 보이시요 자 먹었어요 금융이 악언이 여기 주변에서 보고있다 지앗 자 먹어 자 여기 쓰레기 먹었어요 다 먹어 머쌰 나 좀 나가게 해주면 안돼 나가요 머쌰 네가 그러고 있는데 막으라니깐요 자 여기 금융이 다 먹어주면 돼 나갈게 나갈게 지금 제가 뒤에 상점 파면서 길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걸로 나가세요 그걸로 나갈게 오늘 상점 문직입니다 나갈게 폴 저거 빵집 누가 다 들어갔냐 3개 다 올라갔는데 이미 아까 봤어 나 봤어 나 누가 캤는지 봤어 중미야 너가 갔다 온겨 뭐 어딜렴 어딜렴 지금 빵집 하나도 누가 올라갔는데 어 하나 저 아니에요 그 만들이가 올라갔어요 내가 올라갔다고 막 모르는 척 하는거 봐봐 와 저 영락한거 영락한거 니가 더 영악해 그걸 왜 따라와 야 야 빵을 빵을 하나 털고 악어님을 죽이려고 만날 수 있다고 아버님 어딥니까 아버님 어딥니까 이쪽에서 누가 내려왔어 야 그 빵집 북쪽으로 와봐 위에 위에? 아버님 그 위에 멋사가 있었는데요 북쪽 북쪽 괜찮아 나는 폭발 능력이라 좀만 죽일 수 있어 그 뜻은 그 뜻은 밀 섬 두개를 캔 다음에 원피스를 만들고 있다는 뜻인가요? 원피스는 이미 만들었고 으아아아악 도널사람네 그래서 나는 템 털릴 일이 이제 없고 이제 다른 사람 원피스를 찾아야지 이 녀석 어떤 놈인가 봐봐야겠다 이거 내가 봤을때 멋살 가능성도 좀 높은데 뭐야 어디갔어 아침 Rosemar 너 어디야 도대체 저 노쓴인데 아버님 마이너스2110에 아니!! 그 땐 그렇게 했잖아요 빵집 이쪽이 북쪽으로 하기로 멍추라 오시립 독쪽 남 Return 우리 우린 언제 구호를 구했죠 아니 지난번 양띠님이랑 콜라보 했을때 여기가 북쪽으로 하기로 했잖아 저는 그 뒤의 일은 모두 잊어버린 다鱄org님 아이씨 이 전일 따위 아이씨 진짜 어디야 내 동료 어디라 이미 동료 구했다고요 아 나한테 뼈가 무한적으로 나오는 스켈렌톤 스켈렌톤이가 있어요 어? 뭐예요? 잠깐만 잠깐만 던전이 있는데 그걸 왜 필요합니까? 그것도 그렇네 아 진짜 아 다시 준비해서 다시 온다 왜 안 와 나 우리 위치를 모르겠다고 잡힌 좀 알려줘요 아 X 마이너스 79에 Z63 아니 순서 2번 게리라고 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의 능력을 어필해 보겠습니다 네 어필해 보세요 뭐예요? 와 죽이려고 했구나 이 자식 이 자식 죽이려고 근데 한 방에 안 죽어가지고 죽을 뻔했네 아니 열기가 북쪽이라고 죽려가 지난번에 했잖아 오케이 그럼 저번의 기억을 되살릴게요 저쪽이 남쪽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예 저 하늘에서 농사하고 있는 천사입니다 아 천사입니까 그 저는 이제 농사만 할 거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으시면 제가 이따가 빵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림을 건드려서 지금 빵을 얻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 하나 남은 얼굴을 천사입니까 미인성이 합격점이군요 합격점이죠 그 흙 어디서 났어요 내가 터친 거 먹었지 아닙니다 제가 캤습니다 림을 저렇게 어떻게 캐? 거기는 왜 가시는 거예요? 거기 이미 캐져있는데 거기는 이미 캐져있는데 거기 이미 캐져있는데 왜 가요? 시앗 심으러 갑니다 아 시앗 심으러 갑니까 잠깐만 거기 빵이 그럼 두 세트 있을 텐데 그거 일단 주시고 얘기하시죠 저는 누가 캔거를 다시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어? 야 중매가 일로와봐 내가 봤을 때 여기 위에 원피스에 와 여기 위에 빵집에 원피스 있다 그건 확실한 거 같아요 인성이 쓰레기입니다 인성이 쓰레기라니요 잠시만요 예 말씀이 좀 과찬이시네요 과찬이시네요 죄송합니다 야 30분 남았어 벌써 큰일났다 내가 봤을 때 핑민님을 팀으로 둔 다음에 그냥 빵공장을 시켜버릴까요 빵공장? 응 그래 그렇게 그런 자세 좋습니다 저 녀석은 뒷동수에 매카야 그럼 커스타만 지키면 죽일거에요 아 저는 저는 템이 없습니다 잠깐만 브라스맨이 그냥 이렇게 씨앗 심고 씨앗이 자라서 벼가 되고 밀이 되고 그게 빵이 되고 그런 그런 보는게 좋습니다 야 호티 호티커처 호티커처로 빵 빨리 키우고 그냥 어? 그럼 되네 호티커처 하나 사와요 형 어차피 여기 끄고 있잖아요 빵 빵 두세트 아 진짜 그러시면 안됩니다 빵 내놔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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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빵이 없습니다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야 거짓말 치지마 그 씨앗이 빵을 캔 쓰니까 나온거 아냐 죽을래? 밀은 개니까 씨앗이 나오지 똑똑하십니다 절 지금 죽여봤자 원피스가 있습니다 원피스요? 원피스니까 형태 찾을 수 없고 팀을 하면 이따 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브라치지마 허허허허 빨리 얘기야 야 왜냐면 니가 여기 올라와 있는데 내려간 흔적은 없어 저는 깃털이기 때문에 깃털이 저기 두개 흙이 있지 않습니까? 저건 우리가 설치한건데? 제가 설치했습니다 야 그럼 한번 일단 죽어보자 죽이며 팀 안해준다 했다 아냐아냐 팀 확인을 해야지 일단은 닥쳐 일단 니 인메토리 확인해봐야지 죽이며 뛰어내릴거야 가까우면 뛰어내릴거야 가까우면 뛰어내릴거야 가까우면 뛰어내릴거야 뛰어내려 뛰어내리지 가까우면 뛰어내려 나 일단 나 동사하게 해줘 그냥 씨앗쉽고 씨앗이 자라서 미리 들고 야 그러면 우리 빵 10개만 주 10개만 주면 갈게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 녀석 가지고 있다 나 반댸 야از 야아 야 이제 왜 안죽어 캐ßer이트리 지루 우리는 클라우드 있어 클라우드 우아아우 범생철 펜씨브 안잉 괜찮아 야 이 녀석 이렇게 침착하게 말하면 안 죽일 것 알고 우리한테 이랬던거지 를 깜짝이야 방송은 너무 같이 오래했군요 좀 떨어져 있습니까 less 뺏뺏밥 아 지금은 떨어져있을 때입니다 지금은 떨어져있고 싶습니다 더럽게 안중래 진짜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와 밀 봐봐 이건 밀 몇개야 도대체? 헐 철키랑 한단다 너 죽었어 임마 야 와봐 빵부여봐 빵먹는 애먹적이야 철키도 죽이는거야 사람은 이核에 져라 야 야 야 중뉴봐 빵 숨기러가자 어깨 어깨 저 빵이 기만한다고 ㅋㅋ 줄ér農니다 종료가 뭐 사고 싶냐 내가 망치 사줄께 오케 망친다 고입시다 아고 그럼 시민이 기회를 드릴께요 철 상체를 만드시면 기회를 좀 드릴께요 아고 고기 새끼 먹을 사람 아! 나 죽었어!! 나 죽었어!! 넌 쓸모 없어 줘 나가 넌 진짜 그냥 세균 덩어리다 예스 예스 어 아버님 쏘리 아빠요 아 근데 디버프 효과를 한번 실험했다고 생각하자 야 더럽게 아파 안 보여 오케이 야 이제 여기다가 망치 하나씩 야 망치 여기 아 망치 혹시나 디오니소스를 잃어버릴 수 있으니 하나 더 사놓고 45기를 저장하는거야 와 디오니소스 근데 진짜 싸다 야 너 이거 호티컬 찍어서 샀어? 오케이 저 샀음 샀음 하나 샀어 일로와 일로와 저기 위에를 저희가 먹죠 일단 아이템 끊는 다음에 야 이거 쩐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그냥 리치 흡혈과 무한인데 그니깐요 무한흡혈 나무검으로도 철검 때려잡을 수 있어요 위기칼로는 아 야 제가 뒤에 있다는거 어허 야 그거 생각 못했다 오케이 아거님도 데미지 실험 한거군요 오케이 오케이 한 4,5칸정도 다네 많이 달아 이거 그리고 안움직여져서 안보이고 굉장히 짜증남 세탄도 좀 짧구만 야 우리 위에서 농사직관 아님 몬스터 잡자 오케이 일단 아거님도 상자부터 만듭시다 여기있어 여기 어딨어 끝으로 와 오케이 끝으로 감 보스전 있는쪽 보스전 있는쪽 보스전 있는쪽 저리로 날아감 어허 발견 어 위에 보스가 잡았는데 누가 몬스터 잡았다 몬스터 죽이면 된다 몬스터 죽이자고?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